Q.랑 연락하지때 여까도 있겠지 대체 개가 뭔데 또 끼어드니 지금 턱중이지 우리들 관계 멀어서 낯설해 나 게임 안 하는 건 넌 알텐데 꼬박이 아무것도 못 봐 내 생각이 곧 얘기 같은데 I think cool with it sometimes 나도야 또 request the lines 아닌 척해도 또 늦게 인거 Let's go 저기 이젠 정말 연락 안 하면 좋겠어 잠깐 말고 정신로 꾸미만 손해본 걸 Honestly 애초에는 친구로도 아깝고 진심 조금 못했어 하튼 난 게 나이야